젊은 시절 사용수였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사용장에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진 후 삶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남은 생을 살았습니다. 철학자이기도 했던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자기에게 남겨진 이 세상의 시간은 바라지 않았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삶이 선물이라면 죽음이란 무엇이며 사후의 세계는 있는 것인가? 인류 사이 시작부터 있었을 이 같은 의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답은 이것이다라고 설명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죽음의 경우는 육체의 종말이므로 그 현상에 대해서는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그 최종적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톨스토인은 82세로 죽던 해인 1910년에 나온 그의 저서 인생의 길에서 죽음을 상상하는 것은 신을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죽음을 상상한다는 것은 죽음의 세계, 즉 사후의 세계를 상상한다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톨스토인은 인생의 길 뒷부분에 사후, 즉 죽음 이후에 대한 페이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사람들은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뿐이다. 육체는 썩어서 허기된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은 시간과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시간을 조울해 있는 것이다. 톨스토의 이 말 역시 애매해서 선뜻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톨스토인은 이어서 다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란 육체의 변화이다. 그것은 가장 큰,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변화이다. 우리는 육체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체험해 왔으며 현재에도 체험하고 있다. 우리는 처음 이 세상에 올 때 벌거숭이었다. 그로부터 차츰 젖먹이가 되고 머리카락과 이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젖니가 빠지고 새로운 이가 났으며 또 한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수염도 나고 이윽고 백발이 된다. 우리는 이 무수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최후의 그 변화는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 까닭은 이 최후의 변화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죽음은 행복이라는 말도 합니다. 만일 죽음이 의식의 완전한 소멸이고 꿈꾸는 일이 없는 깊은 잠과 같은 것이라면 죽음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행복이다. 그 까닭은 각자가 꿈꾸는 일 없이 깊은 잠을 잔 한밤을 떠올려보라. 그리고 그 하룻밤을 현실에서든 꿈의 세계에서든 자기가 경험한 온갖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충족되지 않는 욕망 따위로 가득 찬 여느 밤이나 낮과 비교해보라. 누구나 다 꿈을 꾸지 않는 밤보다 행복한 밤이나 낮을 별로 기억해내지 못할 것이다. 꿈을 꾸지 않는 밤이 행복한 밤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사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원래의 장소로 돌아갈 것이며 그것은 지칠 때로 지쳤을 때 옛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 일하고 휴식하며 식사도 하고 상쾌한 기분을 맛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피곤하면 집을 찾아든다. 인생도 이와 같다. 우리는 신의 품안으로부터 나와서 일하고 고뇌하며 스스로 위로하고 기쁨에 잠기기도 하며 휴식하다. 지칠 때로 지쳤을 때의 옛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후에 영혼은 어떻게 될까 하고 사람들은 묻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또한 알 수도 없다. 틀림없는 것은 오직 하나 만일 그대가 죽은 후에 어디론가 간다면 틀림없이 처음에는 어디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이다. 삶의 관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만일 그대가 이 세상에 찾아온 것이라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온 것이다. 우리들이 출발해온 원래의 그 장소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 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육신의 죽음은 지친 몸이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것이고 육신의 깃들었던 영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원래의 그것, 종교적으로는 신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과 영혼의 문제에 대한 톨스토이의 언급에 새롭거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삶과 죽음의 이치이자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